한국미래포럼 275차 포럼으로 함께한 6.25전쟁 70주년 구국기도회가 진흥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감리회 김진호 전 감독회장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난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울부짖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한국미래포럼은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 고신대 겸임교수 김재동 목사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